5초 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정도면 달리는 거에요 그 정도면 내가 일정하게 달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한계치까지 공략을 하는 거고 그럼 나중에 그건 자연스럽게 좀 더 하다보면 올라가는 거고 5초 정도는 편하게 하는 거에요 아이고 박았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조금 없었어요 살짝 바구니가 없었는지 조금 없더라구요 오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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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무릎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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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바꿔주시죠. 급브레이크? 저 좀 밀어주세요. 가로드님 저 좀 밀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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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네 역시